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매우 핫한 플레이 포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머니상을 찾을 때는 규모가 제일 큰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자금이 원활하고 그만큼 신뢰와 책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게임부터 해서 17년 동안 무사고로 운영되어 오는 머니상이 있는데요. 바로 스피드 머니상입니다. 한 달 동안 사목을 수익된 유저가 있어서 대박났다고 소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용한 머니상이 바로 스피드입니다. 작은 업체였다면 바로 졸업당했을 텐데 규모가 크다 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풀포유저들 소통방이 있는데 그곳 분들이 여러 머니상을 이용해본 결과 24시간 연중 무료 운영되고 매입 판매 빠른 곳은 스피드 머니상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내가 수익된 골드를 천천히 매입해주거나 일부만 매입 또는 매입하지 않을 때 겪는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서비스면에서도 이벤트 코인이 넉넉히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규모 큰 업체를 찾게 되고 업체가 왜 규모가 커지는지 이용해보시면 알게 된다고 해요. 플레이 머니상을 찾고 계신다면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말한 사실과 다른 게 있다면 언제든 리프를 남겨주세요.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스피드 정보를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보세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